여보세요 여보, 내가 다시는 내가 술 먹고 외박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내가 피자 사갈게 여보세요,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세요, 예 아, 그러니까 지금 유도부에서 단체로 다 오신다고요? 아이고, 그럼요, 자리 빼놓겠습니다 예, 어서 오세요, 예, 예 응, 알았어, 나 먼저 와있어 예, 어 어? 유도부에서 오셨구나? 유도부요? 예? 저 유도선수 아니에요 어? 아니, 근데 이거 도복 입으셨는데? 이거 도복 아니에요, 유명한 디자이너 옷이에요 아, 그래요? 아,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네? 아니, 아닙니다, 아닙니다 저기요, 저기요 저기 혹시 피자 돼요? 아니, 되죠, 어떻게 뭐 한 판 아니면 절반? 한 판 절반? 네? 아저씨, 저 유도선수 아닌데 왜 유도 용어를 써요, 기분 나쁘게 그런 게 아닙니다 대꾸 화장실 어디예요? 화장실이 저쪽이 지금 저희가 수리 중이라서 하여튼 지금 집 못 들어갑니다 집 못 들어가? 네? 네? 아저씨 왜요? 지금 제 얘기 하신 거죠? 뭐가요? 지금 저 집 못 들어간다고 지금 놀리셨잖아요 아이고 여기요 예 물 좀 주세요 물, 예 알겠습니다, 물 이거 가만히 있어 봐 이거는 주둥이가 왜 이래? 주... 주둥이 아저씨 지금 제 입이 툭 튀어나와서 놀리시는 거죠? 그 얘기가 아닙니다, 그 주중이가 아닙니다 앉으세요, 저는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물 좀 주세요 물이요? 예, 물 다른 걸로 드려요 응 자,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왜 컵을 안 줘요? 어어 아니, 얘 누가 뭐라 그러게 알겠습니다, 제가 치워드릴 게 있어서 내 거 하나 주세요 예 예 요것만? 뭐 다른 거 뭐 커피랑 음료수랑 다른 거는 안 하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왜 다른 거 시키라고 유도해요? 아니야 유도를 해? 아니 아줌마, 저 유도 안 해요 저는 천천적으로 몸이 약골이라 유도를 못 해요 예, 알겠어요 그만 들으세요, 그만 들으세요 예, 조심하세요, 조심 예 아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, 진짜 아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네? 왜? 그러니까 제가 쫓겨났죠 그걸 왜 그 얘기에요?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알아서, 죄송합니다 야, 내가 이놈 입이 문제다 입이 문제라고요? 제 입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? 아니에요 손님 입이 문제가 아니라 입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데 문제가 있다? 어이구, 오해세요, 오해세요 제가 왜 그럽니까, 아니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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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소리야 어이 어이 어이, 좀비다 아 아 아, 나 좀비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, 잠시만 눈이 왜 이래요? 아, 이거 컬러 렌즈에요 아, 그래요? 색깔 잘못 샀습니다 아, 그런 색깔 잘못 샀어요? 아니, 옷은 왜 이래요? 아니, 빈티지 룩이에요 아, 그렇구나 아, 아, 아 너 이거 봐 아, 아 아, 이거 왜 그래요, 이거 아, 목이 뻐근해서 그래요 거북목이라서 요즘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, 죄송합니다 거북목은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뭐 당연한 소리를 해요 어,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? 제 입만 살고 다른 데는 다 죽었다는 소리에요? 아니요, 다른 데는 다 살아있어요 그냥 넘겨요 넘겨요? 어이 아저씨, 저 유도선수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? 진짜 짜증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? 뭐예요? 왜 그래요, 진짜 자꾸 이러시면 다 쫓아낼 거야 쫓아내? 어? 집에서도 쫓겨나고 여기서도 쫓겨나면 나 어디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, 그리고 그 피자 언제 나와요? 아, 죄송합니다 그, 그거 이따 준비 됐습니다 네 좀비 됐습니다 어? 좀비가 왜 돼? 나 좀비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아유, 정말 아유, 정말 손님 고정하세요 손님 교정하세요? 뭐? 이거 교정한 거예요 아저씨,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음식에다 빨리 갖다 줘요 빨리 좀 야 아유, 알았으니까 조르지 마요 조르지 마? 아저씨, 너 조르기 할 줄 몰라요 유도선수 아니라니까 아저씨,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싹싹 빌었는데도 와이프가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아유, 저 아가씨 진짜 사람 제대로 맥이네 제대로 맥이네? 어? 제가 무슨 맥이에요 뭘 쳐다봐요 아주 사람 잡아먹겠네 저 사람 안 잡아먹어요? 왜? 난 좀비가 아니니까 아영아 어, 정말 이 사람 좀 화나게 하지 말고 좀 아휴, 정말 저 화나게 해도 돼요? 그래도 사람은 안 물어요 아, 아빠니까 아휴, 정말 어흨, 이모야 이제 때로 몰려온다 아휴, 가지 병원 다니는 환자들이에요 밥 먹으러 갑니다 뭐 잘못 됐습니까? 아휴, 진짜 아휴, 정말 이 사람 너무 화네 너무 화네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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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